이 채팅창에 자꾸 억가만 있는 것 같으니까 네 한번 제대로 캐리 갈게요 빡갱 갑니다 아칼리는 진짜 이런 거 절대 안 죽는데 이걸 들어 아 진짜 메이즈 만하다가 진짜 속이 다 시원하네 그래 이런 건 안 죽는 게 맞지 어? 미드는 그냥 압박만 하고 싶은데 에이 절대 안 죽지 형들 어? 나 오리아나 아닌데 나칼린데 이게 주문 자결이지 달달하구만 오우 야 이거 우리팀 보인구나 아 아 내가 먹고 싶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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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또 도 아니 근데 나 8K 1데스인데 이거 13 대 5 맞아? 얘들아 원래 이렇게 부캐 같은 거 할 때는 원래 혼자 한다는 마인드로 해야 돼 이게 맞아 이거 그냥 대놓고 밀고 이런 식으로 아 진짜 속이 다 시원하네 이때까지 메이지 왜 했냐 고고고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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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뭔데요 0K 6데스 1호 씩인가 봐 왜 이렇게 불쌍하지? 베인한테 진짜 하루종일 두드러 맞았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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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32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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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되나 이거? 문도야 문도 문도 보여주냐? 문도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일시야 야 이씨 여기서도 싸고 있잖아 야야야야 짐 쓰고 나이스 이리 와 잉 잉 그렇지 GG 아 딜량버소 아 이런 챔프들 하다가 진짜 근접 챔프 하니까 진짜 살 것 같네 음 뭐하지 일단 미드 말파라고 생각하고 뽑아야겠는데 아 안돼 나 제드 마려운데 야 씨 말리까지 왔는데 나이스 너무 달달한데? 어어? 야 손재 공격도 아닌데 왜이래 이건 뭐예요 이거는? 뭐야 이 새끼 으응 으응 말파 저렇게 하는 거 맞아요? 뭐야 얘 되게 생겼네 일로와 뻔하지 제드한테 그냥 깡공을 박을 생각을 한다고? 교육이 덜 되어있구만 오 언제드 앤 김민재 공사가 한 팀에? 날짜 휴atl 어어 아니 근데 탑 그냥 그냥 영혼까지 그냥 찢어발기네 leaders 오오오! 와우 아니 근데 탑 진짜 영혼까지 그냥 찢어발기네? 어? 아이고 안녕하세요 문재입니다 오늘은 성공 말파이트 상대인데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어 어 이게 안 맞네 하 왜 어 잠깐만 아 나 노리는데 잠깐만 살짝 꼬였다 W 먼저 썼어야 되는데 야 잠깐만 어 나이스 야 그분 우리 팀인 줄 알았네 어디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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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후 우후 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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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그레이브즈 오거든 여기 GG 나 몇 점이었더라? 나 왜 안 나와 여기? 아 나 언제 올리냐? 애왕 솔랭 지린다고 내 애왕은 애왕 솔랭 잘해 근데 진짜 님들 솔랭의 제왕이라는 말이 비꼬는 건가? 비꼬는 거긴 한데 진짜 솔랭의 제왕이긴 해요 에디 형이 리메이크 전 1회란은 안 했어요 전 리메이크 전에는 미드랑 원딜? 정글? 다 했던 거 같아 탑정글 미드 원딜 서폰만 빼고 뭔가 그때는 장인이 아니었어 충이라고 해야 되나? 근데 약간 한창 야쏘, 리븐, 루시아 뭐 이런 거? 렉사이? 그런 거 있었던 거 같은데 뭐 얘는 왜 앞에 왔어? 다 맞아죠? 자바치나 이거? 가만히 있어 좀 오우 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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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여 뭐야 미안하다 렐킹아 내가 지는 데 걸었다? 아니 그렇지 그래 그냥 튕긴거잖아 요스가 아니라 그치 아 잡을 수 있나요? 가는 자 얘네 근데 왜 안빠지고 뭐해? 평타를 왜 안쳐 까불라 얘 근데 왜 Q맞으니까 기절되네? 처음 알았네? 정글법은 이거 탈리아 강하게 맞으면 기절되는구나 님들 알고 있었어요 이거? 어? 넌 진짜 처음 알았네? 할만한데? 뭔데 니 비에고야? 슛 여기지 어어? 쉐키 봐라 어 내가 배청사 빠지면 안돼 야 이게 죽어? 갈라놨 갈라놨 워후 야야야야야야 아 네번에 죽어서 잡아놨 죽어서 잡아놨 아 좆 어떻게든 살았다잉 와 이게 된다고? 뭔가 완전 위험했는데 그쵸? 이거는 쩌 뒤에 탈타가지고 여기서 부시에 숨는게 포인트에요 숨었다가 어? 와 저게는 못 도와주겠다 나이스 와 너무 예뻐 GG 빠이빠이